부천 복층빌라 분양사무실 거실입니다. 높은 층고가 펜션에 온 듯하고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 주방 분리형 구조입니다.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 주방이고요. 환풍에 좋은 후드와 빌트인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고요. 주방 창문이 설계되어 있어 환기에 좋습니다. 아래층 첫 번째 방이고요. 외부 테라스입니다. 아래층 두 번째 방이고요. 베란다가 설계되어 있는 세 번째 방입니다. 베란다고요? 아래층에 설계되어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복층 계단 우측 수납 공간이고요. 상부층에서 바라본 복층 계단입니다. 상부층 복도고요. 아래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활용하기에 좋은 구성이고요. 발파룸입니다. 상부층에 설계되어 있는 욕실입니다. 외부 테라스고요. 분양 사무실 현관입니다. 지금은 발파룸입니다. Normally,